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내용은 화장품에 관련된 상세페이지인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 볼 내용은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렇게 접힌 듯한 효과를 내면서 타이틀 형태인데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옆에다가 칼라를 좀 다르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지금 이 색깔을 썼는데요. 제가 다른 칼라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까요. 그린 칼라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린 칼라로 해갖고 라운드 사각형을 그려 주도록 할게요. 라운드 사각형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쁜 양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제가 그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일단은 박스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더 추가하고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 주도록 할게요.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리고 약간 안쪽으로 안쪽으로 그라디언트를 적용시켜 주도록 하는데 포그라운드 칼라를 파란색으로 만들어 주고 다시 스왑해서 조금 밝은 톤으로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는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로 선택해 주세요. 다 됐네요. 오케이 눌러주시고 십 투 키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갖고 예. 칼라를 갖다가 넣어주시는데 반대로 됐네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칼라를 적용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또 추가하시고 레이어 추가하고 흰색으로 흰색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투명한 한쪽은 투명한 색상을 갖다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다 됐네요.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살짝 드래그를 해 주도록 할게요. 대각선 방향으로 살짝 드래그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 오파시티를 연하게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방사형 라디어를 갖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적용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투명도 이렇게 적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꺾인 부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꺾인 부분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사각형의 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기존의 칼라보다는 네. 조금 더 진한 칼라를 갖다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약간의 진한 칼라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레이어 추가를 하시고 네. 레이어 추가를 하시고 에디트 필로 채워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채워 넣었어요. 이 채워 넣어진 거 갖다가 밑으로 레이어를 살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여기를 밑으로 살짝 내려 주세요. 아이쿠. 아이쿠. 예. 실수했을 때는 컨트롤 Z 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예. 밑으로 이렇게 잡아서 살짝 내려 주시면은 되겠어요. 이렇게 내리고 엔터 눌러서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셀렉트를 시켜 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어두운 톤으로 더 어두운 톤으로 레이어를 추가를 시켜 주시고요. 그라디언 툴로 라이너 그라디언 툴로 대각선으로 한번 같이 이렇게 적용을 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그림자가 들어가면서 더 사실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좀 꺾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갖다가 여기는 안 들어갔는데 그림자를 더 넣어 주시면은 더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얘를 갖다가 선택을 하시고 네. 얘네 보니까 네.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해 놓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셀렉트가 되죠.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리고 약간 좀 어두운 톤으로 선택을 조금 더 색깔을 진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라디언 툴을 선택하시고 그라디언 툴 에디터에서는 네. 여기 투명한 그라디언 툴을 갖다가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 됐으면은 OK 눌러 주시고 그리고 라이너 그라디언 툴 확인해 주시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Shift 키를 눌러서 적당하게 드래그를 이렇게 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 주도록 할게요. 밑으로 살짝 내려 주시고요.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가운데를 잡아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기울여 줄 수 있도록 하세요. 다 됐으면은 엔터 눌러서 활성화 시켜 주시면은 되겠어요. 좀 만약에 좀 이렇게 강하다 싶으면은 블러 조금 주셔도 돼요. 필터에 네.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블러라고 있죠. 블러 안에 가오션 블러를 조금만 적용시키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많이 주지 마시고요.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한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이 피셀 정도만 조금만 은은하게 주시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삐져난 부분들 있죠. 삐져난 부분들 삐져난 부분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딜리티 눌러서 네. 잘라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삐져난 부분들은 하나하나 선택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잘라 주시면은 되겠어요. 그러면은 더 이렇게 이렇게 사이가 뜬 것처럼 느껴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레이어를 맨 위에 선택하고 그리고 보그라운드 칼라를 흰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타입 툴을 갖다가 선택하시고 그 위에다가 글자를 클릭해서 써보도록 할까요. 페이스 마스크 라고 글자를 갖다가 써봤어요. 네. 아큐 영어로 써줬네요. 그러면은 한영키 바꿔주고 네. 페이스 마스크 라고 글자를 써봤어요. 이렇게. 근데 자간이 너무 벌어졌죠. 자간이 벌어지면은 블록을 잡고 알트키를 누르고 네. 레프트키를 눌러서 이렇게 자간 조절을 해주시면은 되겠어요. 네. 그리고 서체 서체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서체도 많이 설치를 해서 다양하게 써먹었으면 좋구요. 여기다가 조금 더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 글자를 셀렉트 해볼게요. 글자를 셀렉트 하고 그 다음에 글자를 갖다가 예. 진화 파란색으로 선택을 하시구요. 레이어 추가하고 네. 그라디언툴을 선택하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드래그 해볼게요. 쉽게 눌러서 드래그해서 그라디언툴 컬러를 넣어주시는데 얘는 밑으로 살짝 내려줄게요.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이동투 선택하시고 컨트롤 T 트랜스폰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밑으로 아이쿠 잠깐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잘 선택해서 이렇게 살짝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림자는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금 이렇게 좀 흐려지죠.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는 진하게 너무 딱 붙었으면 그림자 느낌 안 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글자가 뜬 것 같은 느낌을 만들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해줘도 보는 시각적인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답니다. 어때요. 지금 바로 응용해 볼 수 있겠죠. 좋은 디자인 할 수 있도록 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5 감사합니다.